오늘 하루 양 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앞으로도 내 집은 내가 바꾼다. 내 집 내 방. 바꿔줘, 홈즈에 도전하시는 분들은요.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바꿔줘, 홈즈. 오늘 주방 특집으로 갑니다. 전문가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주방인들이옵니다. 다 때려 부시겠습니다. 여기 숙소가 빠르네. 대단합니다. 골드 핸드. 거의 이 정도쯤이야. 이거 안 돼, 이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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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살살. 살살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전문가가 돼 있어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시간이 없습니다. 오늘 막상막합니다. 5, 4, 3, 2, 1. 눈물을 흘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.